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시장은 참 나눠볼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제 한중 FTA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수혜주 또 피해주 시장에서는 급급하게 움직였거든요. 좀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략 나눠주신다면요? 사실 이제 수혜주 시장에서 항상 수혜주 피해주 책기에 항상 골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사실 수혜주랑 피해주가 정확히 지금 상황에서는 나누기가 힘들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표를 하나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FTA랑 어제 후광통 이슈가 같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그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평가가 좀 높은 상황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제 상승이 과연 FTA랑 후광통만으로 상승한 거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과거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추이 코스피랑 FTA 관련해서 이슈들을 좀 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대부분의 그 한국 수출 주력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이게 이제 초민감 부분 쪽에 이제 뭐 포함이 되면서 사실 이제 많이 얻어내지도 못했고 많이 주지도 못한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FTA라는 게 한쪽이 열면은 그 열어준 만큼 상대편도 이제 뭐 얻어내는 그런 구조이지 일방적으로 뭐 많이 취득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실질적인 수혜주 피해죄를 가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 자체로도 지금 뭐 실질적 타결 이후에 이게 정말로 뭐 발효가 되려면은 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정도가 걸렸는데 상대적으로 좀 힘들지 그러니까 뭐 수혜주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서비스 분야를 좀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. 일단은 뭐 중 같은 경우에서 통신, 전자상거래 이쪽에는 그 이제 뭐 무역협정 그 첫 도입을 한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는 아니지만 그 한 6개월 안에 대만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중 FTA가 체결이 된 다음에 대만 쪽에서도 6개월 안에 중국이랑 이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그 뭐 협약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이슈가 돼서 대만 쪽에서 만약에 더 좋은 조건, 특히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산업군이랑 많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발효가, 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타국과의 FTA 부분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진 말자라고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소식 바로 후광 중이에요. 이제 17일부터 시행이 된다 했는데 그에 따라서도 일단 수혜주, 피해조 어김없이 움직임을 많이들 찾았습니다. 어제 증권주, 유한탄 증권 특히나 많이 올라서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사실 시장에서 반응한 거는 이제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유한탄 증권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사실 이제 국내 상장한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, 그러니까 워낙 싸게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. 일단 뭐 PER 기준으로 5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거래가 됐었는데 어제 이제 후광통 이슈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같이 이제 좀 부각됐다. 왜냐하면 이제 중국 본토나 아니면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 기업들과의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나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가 된 부분들이 한 가지 이슈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. 어제 이제 뭐 상한가가 한 두세 종목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장까지도 이제 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차이 실현을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작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대감을 좀 많이 선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유한타 증권은 기본적으로 뭐 배당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고 뭐 중국에서 이제 투자한다라는 부분들도 뭐 선자배정 유상증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당이나 아니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실적이 터내야 되는데 2분기까지 적자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 이슈를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 일단은 기대감을 크게 높이진 말자라는 애태의 쪽 그리고 후광통 쪽에서는 올라온다면 오늘 올라온다면 좀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시장에서 관심을 둬야 될 종목들은 무엇일지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관심조까지 꼽아주신다면요. 사실 이제 시장은 좀 두 가지 전략으로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제 시장이 상승한 건 그동안 이제 모멘텀이 없던 증시에 심리를 건드려주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는 이슈가 두 가지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장 끝나고 수급 상황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뭐 이런 관련된 이슈 종목들을 산 게 아니라 결국에는 IT 쪽에 이제 포커싱돼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거든요.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IT 쪽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략을 좀 싼다라고 하면은 내수나 배당 쪽 관련이 있는 그 한전 3인방 그러니까 한국전력 한전 KPS 그리고 한전기술 이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내수 쪽 또는 배당 쪽에 하나 포커싱을 두시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화 약세에 대한 그 IT 종목 그리고 연말 그 쇼핑 시즌 같이 항상 이제 4분기에 연말로 가면은 이슈가 됐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대표적인 게 삼성원자 LG스플레이 SK하이닉스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대형주여서 좀 중소형주를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원익 IPS 정도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삭 시장 상당히 이제 뭐 그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변동성이 없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관에 꾸준한 매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한전 3인방과 함께 IT 쪽 종목에 관심을 두자. 그 가운데서 크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꼽아주셨고요. 작게는 원익 IPS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. 자 위즈앤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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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